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전동 청주붕명동 대전탐방동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름다움과 추함은 한 공간 안에 존재를 하고요. 행복과 불행은 한 장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과 현상은요. 현재의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변한다는 생각인데요. 아름다운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꽃동네로 보이고요. 불만스러운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답답하고 오염된 그런 도시로 보이는 걸 보면 세상은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어떠한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은 힘들어도 곧 일어나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고요. 마음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요. 늘 얼굴이 밝고 맑은 사람은요. 그 화사한 미소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행복한 날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문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60회자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이 천수경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은 정구업체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다 하는 데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걱정근심도 많죠. 그러면 어려운 일이나 걱정근심이 과연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없앴을 때 우리는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먼지대 업장들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고치고 고쳐서 크게 고쳐서 아주 원래대로 만들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할 때요. 그냥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참 해맞이 기도 같은 데 가서 해님 해님 금년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보면 물론 그렇게 빌어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게 기원하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다 뭔가 다져놓고 의지를 고정시킨다거나 밤에 어떤 체면을 걸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마음의 의지에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거든요. 또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 주인공은 우리 각자 자신이라라고 했어요. 사실 각자 자신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의지로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어떤 절대자에게 잘 살게 해달라 좋게 해달라. 물론 마음속에 염원이 있으면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의지가 굳건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백목적으로 그냥 기원을 하는 정도로 끝난다라고 하면 원하는 것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은심 번뇌를 없애고자라고 한다면요. 관세음보살림이나 부처님께 이걸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걱정은심 번뇌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알아가지고 그 원인을 뭐예요? 스스로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생겼는가를 알면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죠. 바로 걱정은심 번뇌가 어떠한 원인으로 생겼는가를 알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명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작정으로 여러분들 그냥 가부자만 틀고 아무 생각 안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걱정은심 번뇌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마음속으로 고요하게 앉아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 되죠. 우리는 자신을 닦아 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과 했습니다. 걱정은심 번뇌를 없애고 원인을 알아서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만 깨끗하다라고 해서 집안이 편안하거나 주변이 편안한 것은 아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남편 일로 인해서 내가 걱정을 할 수 있고 또한 부모님 일이나 형제 친척 일로 번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자식 일로 또 번뇌를 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내 혼자만의 어떤 마음을 닦는다라고 해서 편해지는 것은 아니어요. 내가 평소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나 이웃들 또는 운전을 설령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신호대기에 이렇게 차가 서 있는데 나는 안전한 곳에 서 있다라고 해서 사고가 안 날 것이다 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뒷차가 와가지고 우선은 잘못해서 땅 박으면 또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옆차가 회전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져서 내 차에 부딪히면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돼요? 거사님께서 술 한 잔 자시고 평소에 속상했었다 해가지고 와서 욕을 하고 싸우게 되면 불편할 수 있고요. 또 자식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다 수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근처적으로 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내 자신도 있지만 사실 주변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편안하면 나도 편안하게 되고요. 자식이 편안함으로 인해서 나도 편안하게 되고요. 부모, 형제, 친척이나 주변이 편안함으로 인해서 나도 편하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일이 잘 되고 원만하게 돼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돈 좀 빨리 줬으면 하고 있는다라고 해서 그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신도 닦아야 되지만 주변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이다 해서 오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중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간적으로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는 전 모든 공간을 다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오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다섯 가지가 기본이 되고 있지요. 색깔도 오색이 될 테고요. 소리음도 궁상각치 우다라고 해서 오음이 될 테고요. 맛도 다섯 가지 맛이고요. 또 세 개를 놓고 보면 오대양 육대주니까 바로 대양도 오대양이고요. 또 올림픽기를 봐도 오륜기잖아요. 그래서 다섯이라는 숫자는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이 되는데요. 바로 방향도 오방이 동서남북중앙에 대해서 모든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외다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을 나타내는 거죠. 마음도 편해야 되고요. 몸도 겉으로 드러나는 몸도 편안해야 돼요. 몸을 다쳐도 번뇌가 형성이 되고 또 마음을 다쳐도 번뇌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방에 있는 모든 안과 밖이 안이 아주 편안하게 되는 재신진원. 여기에서 신은 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모든 만물을 뜻해요. 당시 인도에서는요. 하다못해 나무나 물에게까지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불성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를 쓰는데 우리도 마음이 정신이다라고 하잖아요. 신신자를 쓰지 않아요. 바로 근원, 근본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근본, 모든 근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뜻하게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오방에 안이 재신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서남북중앙 또 안팎에 있는 모든 만물들 편안하게 해주는 참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요. 참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말 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우리는 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구업진원은 몽과 잎과 뜻으로 진업을 밝게 해주는 진원인데요. 오방내외 아니 재신진원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역량이 다 편안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자 또한 바꿔서 놓고 보면은 내가 다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어떤 의지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절에 가시면은요. 초공향 올리고 향공향을 올리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초공향 올리고 향공향 올리면은 촛불처럼 집안이 환하게 밝아지고 또 향은 잡된 냄새를 없애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처럼 부정이나 살이나 어떤 안 좋은 악신이나 악귀나 이런 게 끼지 말라고 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불교에서는 적합한 것이 아니죠. 그거는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초향공향은요. 자신을 태우면서 주변에 모여 헌신을 한다는 뜻입니다. 초는 자기 몸을 태우면서 주변에 불빛을 내어주지요. 우리가 전기 없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촛불 하나만 있어도 방안이 아주 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환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사물을 분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와 같이 나는 가정이나 주변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또한 향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때문에 나도 저 향과 같이 내 몸과 마음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서 바로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에 나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의 향기를 내어서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방내외 아니제 신진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무조건 편하게 해주길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모두 편안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움직여 나가겠다.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이 성공하는 경우 보면 아내의 내조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자식이 성공하는 경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역량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어머니의 역량이고 아내의 내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와 향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남편이나 자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내 되시는 분들이 자기만 왜 안 이뻐하나 자기 좀 더 이뻐해 주지 자기한테 신경 써주지 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간다고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할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부정불감 아니어요. 우리 반야심경이 있듯이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든단 말이죠. 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면 그만큼 상대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와 향처럼 살겠다는 것은 내 몸을 희생해가지고 주변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한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마음에 각고를 세우는 것이 초향 공향의 뜻이란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오박내외 아니 재신진환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달라. 내 남편 잘 되게 해달라.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절에 가서 기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바로 마음속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요. 우리가 분별하는 잘되고 안되고는 큰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름에 접어들어서 이루 형량할 수 없이 푸르름이 아주 만끽하는 그런 계절인데요. 너무 더워서 아 가을이 나는 좋아 왜 이렇게 더워 하면 여름 그 자체에 어떻게 돼요? 행복을 못 느끼죠. 더울 동안은 행복을 못 느껴요. 가을이 되기까지에는. 또 가을이 되어서 시원하면 좋아한다라고 하면 또 잠깐 추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고통과 번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더위 그 자체를 우리가 행복으로 더위를 없애거나 추위를 없애거나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지기만 하면 더위가 있든 추위가 있든 비가 오든 안 오든 항상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조박래의 안이 되신지는 결국은 나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의 희생을 바라거나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라는 것은 아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상은 다 하나인데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돌고요. 또 지금 우리는 낮이지만 미국은 밤이에요. 또 여건에 따라서 보면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좋아하면 한 사람 보여요. 돈을 없애서 슬퍼하고 있고요. 내 자식이 시험에 합격이 돼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만큼 다른 집 자식은 떨어져서 슬픔을 누리고 있다. 물론 합격이 되면 좋겠지만요. 합격이 되고 떨어지고 간에 항상 합격이 되면 합격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 미안함을 느끼고 떨어지면 나한테 좀 더 공부하라는 나한테 좀 더 세상에 대해서 배우라는 이런 동기부여가 설정이 돼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여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분별을 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한없이 좋아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한없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인생은 고통 속에서 살지요. 기쁨 속에서 살라는 사실 얼마 되지도 않을 거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를 떠나고 선과학을 떠나서 항상 여야한 마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극락이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행복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추강의 모든 공간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냉정히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숨의 산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관장을 하는데요. 동서남북 가운데에 보면은 네 가지의 부주가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 네 가지 동서남북에 섬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남쪽 섬을 우리가 섬부주다라고 표현을 해요. 동쪽 섬을 우리는 바로 구바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서쪽 섬을 구하니 남쪽 섬을 섬부주 북쪽 섬을 구로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 인간들은 이 사주 가운데 남쪽에 있는 섬부주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추권할 때 이렇게 보면 동양, 해동, 대한민국, 남섬부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바로 남쪽에 있는 섬부주에 살고 있고요. 이 섬부주의 땅 속에 보면 지옥이 있고 또 물속과 공간 육지에 아기와 축생들의 세계가 있고요. 위로는 사천왕천이고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제천 6개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유격천 위에 6개 하늘 위에 범중천, 범본천, 대본천 또 무량광천, 광음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광천에서 3개의 18천이 있는데요. 바로 가로로 3천씩 3천씩 해가지고 3선이 있고요. 4선에 9천이 있어서 바로 3개의 18천이다 또 무색게 4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욕계를 욕심의 세계다, 3개를 바로 물질명예의 세계다, 무색게를 정신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3개의 28천을 나타내죠.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동서남북을 관장하는데요. 또한 우리가 어떤 지구상으로 보면은 세계의 중심을 영국의 그린시 천문대를 중심으로 한다 하지만 사실 냉정히 살펴보면 세계의 중심은 자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의 뜻대로 부합이 되면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합되지 않으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심지어 자식이나 남편 문제까지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각자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내 마음에 들게 하면 훌륭한 자식이다. 또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못된 자식이다. 또 내 뜻대로 되면은 우리 남편은 훌륭해.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남편은 아주 훌륭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돈 관계에 있어서도요. 나한테 유리하게 이자 돈 잘 주고 돈 잘 갚으면 그 사람 훌륭해.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주고 다른 일에 좋은 일을 썼다라고 하면 일단 나에겐 이득이 없고 손실을 끼쳤으니까 그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가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요. 바로 3개다, 6개, 3개, 무색개다 하는 것은 괴로움이 충만한 바다다 해서 우리는 3개,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해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고해를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을 놓고 볼 때 보편적으로 중생이다라고 하면 인연화합에 의해서 생을 받아서 여럿이 함께 사는 이런 무리들을 우리는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보면 지옥에 있는 지옥 중생이 있고요. 아귀에는 아귀 중생이 있고 또 축생 중생이 있고 또 수라 중생, 또 하늘 중생, 인간 중생 이런 중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이 중생들은 바로 뭐예요? 육도를 윤회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업이다라고 하면 10가지 악업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몸으로 짓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상음하고 또 입으로 짓는 거짓말, 또 기여, 양설, 악호 또 뜻으로 짓는 탐진치 10가지 악업을 좋게 해서 선업으로 만들면 하늘 중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행하고 그러지 않아요.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수라 중생이 신선 중생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든 중생들한테 이익이 되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가족 자기만 이익 되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면 나쁘진 않으니까 좋은 일 했으니까 바로 뭐예요? 삼선도에는 악의는 하는데 인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개를 지키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좋다 나쁘다 생기고 이러니까 육도윤회 가운데 삼선도이지만 인간이 된다 그러고요. 탐욕을 부리면 악의가 되고요. 성냄을 내면 지옥으로 가고 또 어리석음은 축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능력과 여건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어떻게 됐든 세상을 살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가족도 중생이지요. 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한참 피어나는 어떤 장미꽃을 보거나 가을역 나무에 달려있는 고개물든 빨간 단풍을 보면 모두가 감탄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쓰레기로 변하면 사람이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게 되죠. 어제까지만 해도 좋은 것이었는데 오늘이 되면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귀찮은 것으로 변하기도 하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순간에 구름이나 어떠한 이슬방울 갖고 어느 하나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쌓고 모으느라고 어려움과 번뇌를 만들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현재에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건 계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캐낼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한 선물이라는 생각이죠.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만들고 희망을 심는 마음의 열매이고요. 모든 주변을 따사로움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오박래의 안희재 신진은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여유롭고 밝고 희망찬 내를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되었으면 하는 기원을 드려보면서요. 그동안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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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